옆으로 가자! 진짜 가까워요 3분? 진짜 금방이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삐꺼 봤어요 삐꺼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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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음식 주문했어요 전화로 네네네네 네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채러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거예요? 마이 세시걸? 엽기재 형님 마이 세시걸? 아니야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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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아니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그러면 저희 얼마죠? 230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차에 있을게요 네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그냥 좀 앉아있고 싶다 아 근데 어쨌든 진짜 혜주야 고맙다 우리 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그럼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? 아니 내일 저녁까지만 하고 가 딱 그림이 있어 내일 저녁에 나가서 식사하고 너를 물에 한 번 빠트리고 물에 뭐가 뭐 어디 물에 빠져 바닷가 바닷가 추워 입도나가 에이 입술은 무조건 하고 가는 거야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미국 되게 독립영어 찍는 듯한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주차장에서 그렇네 어우 그 영화 스타의 집은 보면은 이런 주차장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막 노래 얘기하고 노래 그거네 지금 그러다가 여자는 스타가 되지 남자는 알코올 중독차가 되고 넌 그걸 원하는 거야? 이야 이러고 약간 약간 좀 그런 분위기네 지금 그래 넌 약간 좀 럭셔리하고 나는 지금 이러고 있고 실패해서 맞지 마 이거 뭐 근데 개봉을 하겠냐? 하하하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 하나 그대 중 나의 마음속 깊이 딱딱해? 밥이? 내가 볼 때 음식 아니에요? 더 이상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정신 차려 최선을 다했어 정신 차려 사장님은 정신 차려 사장님은 뭐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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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간다 이제 이제 미국 같아요 그래 여기가 미국이군요 저는 근데 오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힘들긴 한데 재밌었어요 누가 보면 약간 느낌은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산 사람의 느낌이야 우리 그렇지? 응 온 지 3일 됐는데 응 훌나저나 형이 그거 해야 되잖아 앞으로 음료 해야 되는데 식혜? 응 염정호 선배가 배운 식혜는 어떻게 할 거야? 식혜를 저도 뭐 하려고 사실은 저거 했으니까 유일하게 한 명 배운 사람이 윤경호야 어 견수잖아요 견수자 1호야 1호 지금 한국에서 염정호 선배 식혜가 진짜 난리잖아 그럼 이제 쉽게 만들면 되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내가 여기서 염정호 선배님한테 배운 레시피 그대로 다 사야 되는 거야 뭐 원당이라든지 엿기름이라든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야 밥솥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연습해 본 게 다 그건데 밥솥 갖고 왔어? 밥솥도 갖고 오지 않아 일단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찾아봤는데 없어 어? 이 동네 여기 이 샌프란시스코에 없는 거야 무슨 밥솥이야 무슨 밥솥이야 아니 20인분 밥솥인데 이제 그거를 모르겠다 내가 그걸로만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거 아니고 내가 여기서 밥을 하면서 밥이 여러 번 좀 이렇게 망했어 아니 그게 어디 있어? 네 있는 데가 있어 어디 어디? 그냥 약간 뭐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정도 한 시간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한 타고? 한 타고 하면 되지 뭐 아 비행기로 한 시간만 해 한 타고 가면 돼 한 타고 가면 돼 아니 어딘데? 한 5시간 정도 소식이 안 돼 어디서 배수잖아 아니 진짜로 그게 딱 보니까 LA 한 타원에서 LA? LA? 그냥 LA 가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? 나 질도 모르고 혼자서 못해 무슨 LA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김밥 안 말라고 그러면 농담 아니에요? 거기에 다 있대 진짜로? 진짜 가야 된다고요 LA를? 거기에 가야 해서 갈 수 있을까? 알아봐 줄까? 어떻게 해? 알아봐 줄게 뭐가 어려워 내가 그럼 가도 돼? 아니 근데 그거 필요하지 근데 대신이 형 간 김에 우리가 필요한 거 각자 있으면 사가지고 와야 돼 야 무조건 제일 늦은 거 끊어 네 간당 간당 진짜로 해주는 거야? 우와 이게 한 번이 돼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사장님 야 그럼 LA 갈 때 뭐 필요한 거야? 저 필요한 거 있어요 뭐? 백태랑 서리태 그게 뭐야? 백태가 뭐야? 서리태가 뭐야? 검콩 아 검콩 지금 이게 대게라면이 매운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 중에 콩국수 해서 콩국수를 한다고? 우와 저도 여기 안 팔은? 여기 없어요 제가 한 번 글러봤는데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아몬드도 조금 사주시면 돼요 아몬드는 캘리포니아 아몬드지 뭐지?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칼리소 짜증나 아몬드를 굳이 LA까지 사 와야 돼? 여기에 안 가시는 김에 편의점에서 팔던데? 쌀떡 밥솥입고 가야 돼 아니 형 양이 커야 돼서 이거 크게 사야 돼 서리태랑 백태 이거 포대로 있어야 돼 그걸 나 혼자 어떻게 다닌 거야? 아니 비행기 타고 간다니까 비행기 안 타? 여기 아몬드는 어떻게 실제? 그럼 아몬드는 여기서 구할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밥도 있다 쓰레바퀴가 놀랬어 병훈이 형 병훈이 형 놀랬어 병훈 재군 뭐 하는 짓인가? 놀랬어 어떻게 해?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스타트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? 안 다 치렀어요? 어 그래요 형 형 응? 실수했으니까 김밥 말고 와 어 알겠습니다 김밥 20알 말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김밥 김밥 코너에 조금 안 좋은 사료들을 내가 보낼 예정이야 차라리 징역을 보내주십시오 사장님 오프람녀 웰컴 아시아 마켓 이거 이거 오프람녀 아마추 오프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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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할게 오프람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? 웰컴 아시아 마켓 오프람녀